나는 지금 인도에 있다. 여기 오기까지 절차는 매우 복잡했지만 공항에서 심카드도 무사히 개통했고 저기서 심카드 살 거거든요. Hey, can I get a SIM card for a passport please? The price is $10. Include 1.5Gb everyday, calling this free with a rupee. 알았어. 달러 내는데, 루피로 잔 돈 주네. 아무튼 끼어넘는다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이후에 어떤 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PIN을 얘기를 하면 Activate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날도 밝았으니 진짜 인도를 느낄 때가 왔다. Hello, welcome to India. I want to taxi? No, thank you. Namaste. Namaste. Welcome to India, Madam. Thank you. We like to go bargain? Yeah. 450 rupees. Same price. This is over same price. You can see the price. Yeah, it's okay. I'm gonna take a metro, so it's okay. Yeah, yeah. Look this way. 한 번 잡히면 호구되는 건 한 순간. No, thank you. It's okay. Oh, 힘들어. 국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걸어간다. 아, 저기네 바로. 야, 생각보다 빨리 찾았는데? 저기 빨간색. 레트로. 공항 라인. 바로 찾았습니다. 야. 그냥 봐, 저기 있다 이거. 아직 개통이 안 돼서 미리 받아놓은 지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와, 근데 지금 6시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후덥지근하면 완전 대낮에는 못 돌아다니겠는데? 아, 근데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지금 마스크를 쓴 사람 반 안 쓴 사람 반 이래가지고 써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벗고 다녀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 안에 있었구만. 일단 티켓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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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환경이지만 어찌 목적지로 가긴 가는데. 아, 애가였구나. 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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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게 노답이네. 야, 진짜 웃기네.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해. 야, 얘네도 어떻게 지나가냐? 야, 이쪽이 더 노답인데? 야, 이거 어느 세월에 갈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이미 이런 걸 알고 와서 그런가? 딱히 타격감은 없습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이 말하던 경적 소리였죠. 그런 분위기와, 그런 공기였군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뭐야, 갑자기 비쩍하라. 아니, 지금 여기가가지고 무슨... 커미션 받아라 뭐, 그냥. 왜? 이 카메라가 안 열어버렸어요. 아, 오케이. 마지막 카메라. 아, 오케이.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냥 첫번째 날. 한국에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한 번 더 왔어요. 아, 한 번 더 왔어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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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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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좀 이상한데? 한 명이요. 그들의 수법은 대충 이렇다 우선 내가 갈 목적지에 폭력사태가 일어났다며 특별 허가 없이 못 들어간다느니 내가 예약한 호스텔이 취소됐니 딴 거짓말을 치고 자기들이 추천하는 곳으로 돈을 받고 다시 예약을 해준다는데 당연히 예약이 될 리도 없고 돈만 날리는 그야말로 악질 사기 수법이다 다시 뭔가 사기 같은데 카메라 끌어온 것도 그렇고 음 음 문자 스위치 미케 Can I just tell them directly? 네 네 Hello Yeah I booked one night from today to tomorrow under Heijin My booking is cancelled Oh Well then I'm gonna look in other hostel then Okay That's okay That's okay Then I'm gonna handle the other hostel then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Now where do you want to go? Well It's okay Yeah just I call my friends and It's alright Yeah I don't need your help then Thank you 아니 뭐 그쪽만 닫을 이유가 있나 맞다 애가 이상해 이상해 얼른 키워야겠어 다행히 큰 손해는 아니었지만 And click Just click the card 제대로 여행도 시작하기 전인데 이런 봉변을 당해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고 Which place want to go I can drop there? No it's okay No I don't need your help there It's okay Can you see the red mark? Yeah Yeah I'm seeing the red mark Yeah I'm just wondering Do I need to get the permission to go there? Yeah Why not? You have the permission to go anywhere in Delhi 이 사건의 계기로 난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다 아 진짜 간만에 전투력 상승하네 오자마자 혈압이 암튼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드디어 미리 예약한 숙소로 왔다 여기라고? 이름이 다른데? 이름이 다른데? 이름이 다른데? 아 저기지 저기라고? 잠시만 되게 뜬금없는 곳에 Excuse me I'm looking for a spring class hostel You're upset So thank you 여기 호스텔이 다 모여있구만 야 미쳤네 40도네 지금 여깁니다 여기 여깁니다 아니면 어떻게 지지 않으세요? 문을 열자마자 어둠 속에 사람들이 널브러져있었다 저저기 리셉션이 안 돼 왜 사람도 자고 야 왜 들어가니까 4,5명이 자고 있대 너무 이른 시간에 와서 그런가 당황한 서바리 하긴 했는데 다행히 인도 개하는 보태 보통 오전부터 체크인이 가능해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작업할 겸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뭔가 영화 같다. 인도 영화. 본 적은 없지만. 뭔가 여기서 보니까 되게 장남감 같네. 내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여행자들의 거리라는 빠을을 간지. 인도 여행의 시작이자 끝을 보내려는 여행자들이 모이고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인도의 날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건 어디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너무 정신없어서 오래 있을 곳은 아니라고 느꼈다. 지금 로컬 시장 온 것 같거든요. 시장은 뭐 어느 나라를 가나 더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냥 파리가 많네. 여기서 뭔가를 사먹지는 못할 것 같다는 거. 이게 만약에 4D였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영상 껐을걸. 지금 오만 냄새가 다 섞여가지고 지금. 저게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소통인가. 야 그러게 땅만 쳐다보고 간다는데 진짜인데. 땅밖에 못 쳐다보겠다 지금. 암튼 제 앞은 약간 이런 식이고. 어머야. 닭 봐라. 보통 길어봤자 3일만 있다 바로 다음 여행지로 간다던데. 3시간 남아서.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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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마사 마사. 뭔 소리야. 나는 어쩌다보니 여기서 5일을 지내게 된다. 다행히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이런 건 이렇게. 잠도요. 잠깐. 자고 있어서. 지금 중에도 자고 있어서. 그대는 발목당한데. 그럼 거기. 대주명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깨끗한데. 나쁘진 않은데. 샤워 헤드가 없어서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뭐 이정도는 소스한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다고 장난치나?